환영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이산아 문필봉아 그 웃음 사연 있길래 그리운 일 눈앞에 두고 서로가 만날 수 없나 즐거지야 범한 채로 산불 거친 채로 백년을 하루같이 남이 아닌 남이 되어 가슴만 치는구나 마이산아 문필봉아 그 웃음 사연 때문에 그리운 일 눈앞에 두고 그 품에 안길 수 없나 연필 종부 일부 종사 여자의 그리운 일 내 어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났던가 내 어이 떠났던가 내 어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났던가 내 어이 그리운 일 그리운 일 그리운 일 그리운 일 내 어이 내 어이 궁